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반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2021학년 3월 고3 학평 첫 시험이라서 3월 학평치고는 예전보다는 조금 학사 일정상 좀 늦은 시기에 시험을 봤죠. 3월 말, 3월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학평을 치른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고 거의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늦게 3월 학평이 치러진 것이 그 바람에 좀 따뜻한 날씨 이제 뭐 꽃샘추위도 있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없어지고 좀 따뜻해져가지고 오늘은 뭐 낮에는 살짝 더운 정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더라고요. 어쨌든 좀 포근한 환경에서 시험을 잘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티상이나 여러 채널들에서 올라오는 반응들은 아직 제가 다 체크는 못했지만 반응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쉬웠다, 의외로 또 어려웠다, 안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 뭐 그런 평가들이 엇갈리는데 3월 학평은 뭐 물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첫 단추라는 측면에서는 잘 꿰는 것이 물론 되게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제 끝난 시험을 뭐 어떡하겠어요. 끝난 시험인데 이미, 그죠? 이제 우리가 갈 길이 먼데 발목 잡혀서는 안 되겠죠? 3월 학평은 발전의 계기로 삼되 또 스스로 발목 잡는 그런 어떤 우울을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뭔가 멘탈이 나간다든지, 그죠? 괜한 회한에 빠져가지고 내가 겨울방학을 왜 그렇게 보냈을까? 근데 겨울방학이라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건설적이고도 발전적인 고민,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3월 학평이 그런 고민의 어떤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분석적으로, 그죠?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분석적으로, 그죠? 자기 탓 하지 말고요, 그죠? 습관, 아 난 왜 이러지? 이런 이제 못난 그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굉장히 냉정하게 왜 이걸 틀렸을까? 왜 이걸 실점했을까?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야만 그 부분을 다음 시험에서 뭐 짧게는 4월 학평, 조금 더 길게 보면 6월 모평 때 좀 개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에겐 아직 개선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자세로 이 3월 학평의 여러 결과들을 음미하고 분석하고 이후 계획에 참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설 강의도 듣겠죠. 해설 강의를, 3월 학평 같은 경우는 해설지가 약식 해설이긴 합니다만 약식 해설이 주어지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어느 정도 풀었는지 체크해 볼 만한 자료는 있어요. 6월이나 9월은 아예 해설지 자체가 없으니까 해설 강의를 더욱더 더 찾게 되는데 3월 학평 같은 경우는 해설지를 봐도 됩니다만 굳이 해설 강의를 듣는 이유는 조금 더 상세한 해설을 들으면서 또는 강사의 분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참고할 만한 것들을 찾겠다. 그런 심리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겠죠? 도대체 백이범은 이번 시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뭐 이게 과연 남의 얘기도 자꾸 듣고 싶은 거거든 주관적인 게 되게 중요한데도 이게 과연 쉬웠던가? 어려웠던가?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평가가 헷갈려가지고 저도 뭐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쉬웠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쉬웠던가?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나만 이랬던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은 접으시고요.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이 쉬웠다는 거죠. 작년 수능이나 작년 구평이나 이렇게 비교해봐도 그리고 작년에 수능이 굉장히 억대급으로 쉬워서 사고가 터졌던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도 훨씬 쉬웠으니까. 근데 원래 이건 뭐 각설하고 원래 3월 학평은 쉽습니다. 원래 3월 학평은 쉽기 때문에 3월 학평을 잘 받든 못 받든 3월 학평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100% 드러내주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해 수능을 예측하는 어떤 시험으로서도 별 큰 기능은 없어요. 그냥 첫 시험이라는 거 첫 시험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이거 난이도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자 본격적으로 좀 문항 해설을 하면서 컷 같은 거는 뭐 섣불리 예측해봤자 뭐 하겠어요. 지금 저도 아직 컷이 실시간 등급 컷 이게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해설 강의를 하는 거라 음 뭐 그런 예측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한 4, 5에서 4, 7 정도의 1등급 컷이 나올 것 같긴 한데 4, 5, 4, 6, 4, 7 중에 1등급 컷 그 다음에 40점대 초반에 2등급 컷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재수생들이 포함되지 않은 시험이고 아직 재학생들이 완벽하게 학력이 이렇게 막 올라와 있을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이 쉬워도 컷은 또 적당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의 어떤 전집단 시험이 아닌 이 시험에서 자기가 뭐 몇 등급을 받았다 또는 몇 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직은 뭐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뭐 수치화된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문항 해설을 하면서 좀 이번 시험의 특징들 뭐 디테일한 특징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 앞으로 또 여러분들 학습에 참고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 한번 쭉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뭐 늘상 그렇듯이 여러 가지 운동 자주 나오는 주제죠. 그러면 자유낙하하는 물체 A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 B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 그렇겠죠. 중력이 작용하니까 점점점점점점 빨라지는 그런 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운동 방향이 변하고 있잖아요. 곡선 운동이니까 니은은 맞죠. 그 다음에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니까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똑같으니까 공기저항이 없었다면 연직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 방향이 형성될 텐데 매번 운동 방향은 곡선 궤도상의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가속도 방향이 아래인데 운동 방향은 매번 곡선 궤도상의 접선 방향이므로 같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3번. 쉬운 문제죠.